이게 지금 EMA 사이트거든요.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약자. EMA. 그래서 여기 보면 What's new 해갖고서 나오고 5월 6일 날 업데이트 된 게 있어요. 여기 Article 5, 3 Opinions, Updated라고 돼 있죠. 이 지금 레그단비밥, 셀트리온의 레그단비밥이 여기서 지금 리뷰가 됐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여기 보시면 Table of Contents 해갖고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오죠? 레그단비밥. 우리가 진짜 의학 성분명까지 알고 우리들은 진짜 진정한 셀 바라기 주주들입니다. Use of 레그단비밥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이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PDF 버전으로 한 2MB 정도 되는데 First Published 6일. 여기는 날짜가 먼저 나오는 거 아시죠? Date, Month, Year. 5월 6일 날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EMA Assessment Report 해갖고 나오죠? 이게 셀트리온 use of 레그단비밥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이건 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셀트리온 레그단비밥 사용법에 대한 Assessment Report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총 뭐 한 37페이지 되는데 우리 다 영어 좀 딸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원어민이 아니고 혹시 여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원어민 계신가? 아우 핫쌤티비님 오셨네.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최종, Conclusion, 35페이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뛰는 거 여기 뭐 중요하게 나오겠죠. Introduction, Clinical Aspect, Clinical Parmoculars, Data on Epicals, Data on Safety, 유효성, 효율성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쭉 좋은 말 써 있겠죠?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자 원서를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쭉 가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Conclusion, 3번 딱 이렇게 나옵니다. Quality, 품질적인 면, Non-Clinical Aspect, 이거는 비임상적인, 뭐 임상 전에 하는 거 있죠? Clinical, 이거는 임상 데이터겠죠? 그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Overall Conclusion, 우리는 뭐 요거만 보면 되잖아요? 사실. 요거 조금 키워드릴게. 자 요거 한번 같이 봐요. Overall Conclusion, Considering the data provided by the company on quality aspect, preclinical aspect, and the provided clinical data set might provide the clinical benefit for the treatment of confirmed COVID-19 in adult patients that do not require supplemental oxygen and who are at high risk of progress to severe COVID-19 when u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al of use.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해석해 드려야 되나? 다 아시지만 제가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 결론이죠. Overall Conclusion, Considering, 고려했을 때, The data provided by the company, 회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어떤 데이터냐? 품질적인 면, 비임상 전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래그담비맙 모노테라피는 단일항체 래그담비맙은 might라는 단어를 썼어요.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Provide clinical benefit,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뭐를 위해서? For the treatment of confirmed COVID-19. 코로나19가 확진된 치료를 위한 clinical benefit을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냐? Adult patient. 성인에 한한 겁니다. 성인.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이었죠. EMA는 성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인은 뭐 유럽이니까 만 19세 이상이겠죠. Do not require supplemental oxygen.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And, 그리고 who are at high risk. High risk예요. 위험도가 큰 사람. 어떤 큰 사람이냐? Progressing of severe COVID-19. 중증 환자로 진행될 확률이 큰 사람.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성인들한테 래그담비맙의 치료법이 clinical benefit.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종합 결론을 낸 겁니다. 언제? When use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of use. 조건부 사용을 할 때. 그죠. 이거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거의 대동소위하죠. 다만 여기서는 adult patie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보다 사용폭이 좀 더 확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